스타딩겠습니다 네 그럼 부부로서 사랑합니다 부부로서 사랑합니다 깜깜한 미소를 기념하면서 기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부부로서 사랑합니다 부부로서 사랑합니다 그럼 부부로서 내밀게 인사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포지의 부부 내밀게 인사 호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부부로서 손까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케이크 커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쉬시고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로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님께서도 함께 나오셔서 신혜숙 선배님의 행복한 다정을 위해서 다같이 축배를 걸어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네 운련한 수를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비께서도 자네 운련한 수를